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어 같은 국어 무비국어에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연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를 따라가면 되는지 쭉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커리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줄글로 쫙 풀어 놓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리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 그러면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요강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었죠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수능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는 어떻게 나왔었고 그리고 문학은 어떻게 나왔었고 선택과목은 어떻게 나왔었고 또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라는 걸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 겁니다 방향을 좀 세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무비국어 더 비기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2024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 싹 다 풀어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EBS는 또 어디까지 해야 되고 EBS에서 수특, 독서, 문학 그리고 또 선택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수능완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통과목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문학개념어와 문학노트 문제 풀이 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문학개념어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는 무슨 개념어가 필요한가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야 그래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지에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작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개념어 굉장히 다양한 예시로 선생님이 들어줄 거예요 또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왔던 작품들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문학개념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 거고요 또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해 볼 건가 라는 거 기출분석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에서의 기출분석은 참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 보는 기출분석이 들어가면 되는데 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될 수 있거든요 또 그 작품이 시험 문제 고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 볼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은 문학과 독서 두 개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학에서 17문제가 나오고 독서에서 17문제가 또 나오죠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 상반계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서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연습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하면 좋죠? 당연히 혼자 해야 하죠 근데 방향을 알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랑 자기 혼자 헤매면서 와 깨달았는데 시험 보러 갈 때가 됐네 라고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방향을 좀 잡아 줄 거예요 독서 노트 모평다 풀기에서는 6월 9월 평가원 낸 모평 문제 모두 다 같이 풀어 볼 거고요 수능 다 풀기 같은 경우는 여지껏 나왔던 수능 문제 싹 다 정리해서 같이 풀어 볼 겁니다 빼는 거 없이 그대로 다 공부할 건데 모평다 풀기와 수능 다 풀기의 목표는요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런 지문들이 나왔구나 아 문제는 이렇게 풀어 들어가는 거고 평가원이 원하고 있는 문제풀이 방법은 이런 거구나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이 지문을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와 선지의 보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거나 변형 문제를 풀 때도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독서 노트 모평다 풀기와 수능 다 풀기 통해서 독서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해 볼 거고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달려라 언매 한 권 끝과 달려라 화작 한 권 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에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 필요한 언어와 매체에서의 언어 또 매체의 기준을 잡아줄 거고요 화법과 작문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죠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아 일단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에서 문법을 공부하면 돼 매체에선 이런 게 있어 라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근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제만 그냥 풀면 되는 건가 라는 걸로 헤매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문제 싹 다 풀어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하자 라는 거 정리해 볼 겁니다 선택 과목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엔 여러분들의 공부가 따라와야죠 문제 풀 거 되게 많아요 사설 모의고사 회사에서 뭐 화법과 뭐 뭐 화법과 작문 N제도 나오고 뭐 언어와 매체 또 이것도 N제도 나오고 EBS가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혼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방향 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농축 EBS 수능특강 운문편 산문편 연기기출 문풀편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EBS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험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커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BS가 나오기 전 또는 EBS가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될 것들이 들어가 주는 건데 고농축 EBS 수능특강 운문편 산문편은 뭐 선생님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돌돌엄이라 그래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엄선경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엄선경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강의입니다 수능특강 운문편 산문편 들어가는데요 운문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밑줄 치고 외우는 것 같은 지식을 나열하는 또는 강의를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업은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운문편의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도대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고 그렇다고 해서 국문과 학생들의 전공 수업처럼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니까 평가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운문 출제의 기준에 맞추어서 작품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안 배운 작품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문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 방향 선생님이 잡아줄 거고요 무엇보다 명확하게 오독 없이 여러분들이 작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3문편이요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원문을 읽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시간도 없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긴 했는데 그냥 읽음에 기억만 남고 추억만 있는 거죠 나 그거 읽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여러분한테 다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다 싹 줄거리 정리해주고 선생님 무비 국어잖아요 영화 같은 국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소설 전편 내용을 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온문편 산문편 물론 당연히 안 배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또는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작품 읽어내고 혼자 감상하고 문제 풀어낼 수 있게 싹 다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연기기출문풀편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특강의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완성의 작품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그 내용들 기출문제 속에서 뽑아내서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 같이 문제로 풀어보고 적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의가 다 될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볼 겁니다 그러면 최종점검 371 곰 프로젝트라 그래요 의미는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이 37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곰 보단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6월의 곰입니다 6월의 곰은 6월 모평 분석 강의가 될 건데요 일반 해설 강의랑 뭐가 달라요? 그냥 단순히 이건 이런 거지 이건 이런 거지 답이 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아, 이게 평가원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 유형이구나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공부 방향 잡아줄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강의가 될 거예요 6월의 곰 진행하면서 상상 모의고사 아마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해설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이제 과거에는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파이널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실무라는 게 어, 언제 풀어야 되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실무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랑 같이 앞부분에서 기출문제 풀면서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상상 모의고사에서 들어갈 거고요 요쯤 되면 이제 상상 모의고사가 6월 모평 대비 또 그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 하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파이널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실전 적용해 봅시다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실전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변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EBS를 과거에는 문학만 초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는 독서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문제로 연계되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볼 거고요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완성 문학편이 나옵니다 이거는 운문이랑 산문으로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품이 많지 않거든요 뭐에 비해서? 수능특강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어디가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6월 모평에는 수특이 나오고 그다음에 9월 모평에는 수안이 나오고 마지막 대로 가서는 수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평가원에서 수특을 먼저 내고 수안을 낼 거고 EBS는 마지막 수능에서는 수안만 낼 겁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문학은 안 나오고 고전만 나온다는데요 고전은 나오고 현대는 안 나온다는데요 현대는 나오고 고전은 안 나온다는데요 그거는 평가원에서 탕탕탕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면 그냥 다 과거엔 그랬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대든 고전이든 수특이든 수안이든 다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은 내가 안 봐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국어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성적을 수능 당일에 얻으셔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또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1교시가 국어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나 다 공부해야 되지만 국어 또한 그만큼 투자하고 그래야 성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국어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수능완성 문학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문학노트가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에 꽤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될 문학작품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문학작품들이 강의가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가 들어오고 나면 기존에 있던 작품들에 대한 거는 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메가스터디 내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최대한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문학노트 시리즈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국어 문학노트 문학종합편 문학노트 무비국어 문학종합편에서 100편 넘는 작품들 선별한 작품들 공부할 수 있고요 이후에 선생님이 고전문학노트 그 다음에 현대문학노트 운문편 산문편 또 종합편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해 EBS에서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과 연관되어 있는 꼭 봐야 되는 작품들 또 기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 중요한 작품들을 골라서 문학노트 시리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겹치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도 버전이에요? 라는 거 상관없이 작품의 목록 선생님이 공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쭉 보시고 아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이거 내가 들어야겠다 나 고전이 약해? 그럼 고전 들으시면 돼요 고전 운문이 약해? 고전 운문 들으시면 돼요 현대가 약해? 현대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작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진행을 하되 EBS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들 중요 작품들 골라 선생님이 노테리 시리즈 구성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더 들을 수 있게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학은 다다익선이에요? 응!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활용을 할 때 나와있는 강의들 전부 다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짜투리 시간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계속 듣게 되면서 아 시간 날 때마다 뭐 가족이랑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잠자기 전에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그럴 때도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이 만들어 뒀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의 곰 시즌이 올 거예요 9월의 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점검 3721 37일은요 21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강씩 일주일 동안 21강을 통해서 해설강의 다 들을 수 있고 내용 정리 끝낼 수 있게 6월의 곰과 9월의 곰 모두 다 들으면서 평가원 유형이 정리가 싹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남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네 아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아니네 아 이건 좀 너무 같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한권으로 단권화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쯤 되면 9월의 곰 나올 때쯤이 되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이렇게 집약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6월의 곰 9월의 곰 통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건가 평가원이 우리한테 제시한 유형 정확히 익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상물고사 파이널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실전 연습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약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휘노트는 여러분들이 어휘 시험을 찾고 어휘가 나오는 걸 틀려요 그래서 어휘노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어휘 있잖아요 주로 이제 독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휘 한번 정리를 해 볼 거고요 어휘노트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EBS에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배경지식들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올해는 아니었지만 내년에 선생님 다음 연도에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요 어떻게 또 하게 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EBS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들 그 지문들에 해당하는 배경지식들을 선생님이 재밌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어휘노트에서 기출로 나왔던 어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EBS에서 중요한 지문 내용들 있잖아요 배경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해요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게 EBS 프리뷰 같은 경우는 긴 강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EBS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EBS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EBS가 시험 문제 나온대요 뭐 어떻게 나오는 건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EBS가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체감한 학생들은 체감한 학생들대로 체감하지 못한 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한 학생들대로 도대체 EBS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냐 라는 거 선생님이 방향 잡아줄 거예요 간단한 강의로 들어갈 거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같은 경우는 화장을 선택한 화장러들이랑 그리고 노베이스 수험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강의입니다 문학에 무슨 문법이 나오냐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선지에 나오는데? 뭐 용언의 활용형이라든가 아니면 명사형을 정결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이런 말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한 규칙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화장러들이랑 그리고 노베이스 수험생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제대로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골라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노트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대한 거 약점 다 채워놓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비고거 더 비기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상상 파이널까지가 들어가면 1년 우리 커리가 끝나네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얻는 게 제일 선생님이 원하는 거고요 뭐 풀커리로 다 타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선생님 거 듣고 선생님 거 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제일 좋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목표는 그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재미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가 상승하고 향상해서 결국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 풀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 있게 원하는 답을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 읽고 평가원에서 원하고 있는 조건 맞춰서 답 찾아내고 난 다음에 멋지게 2교시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만 그냥 잘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집에 가서 채점했을 때 이거였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성적이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선생님 저 이제 갑니다 대학으로 가요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모습 선생님 꼭 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혼자 가는 거 아니고 같이 가는 길로 여러분들의 성적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하고 강의해서 이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